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강명동부 새마을금고 창립 45주년 한마당 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명동부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45주년 한마당 대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강명동부 새마을금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껴주십시오. 자 이번에 또 사랑반물만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예이라에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예이라에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예이라에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예이라에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멘 내 일을 무채하고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하도 모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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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외면 저 사랑이 그리워진다 철철비는 안가슴 고났던 곳 보다 던고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 몰라예 아이라예 부끄러워예 보고 싶어 부상하겠지 몰라예 아이라예 부끄러워예 보고 싶어 방역하듯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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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